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출발합시다 시작!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끝이네 신속히 이동하라 빠른 빠른 비추볼까 봐 내가 여기 들어갈게 거기 됐나 보네 갔다와 갔다와 너무 무서운데 여기 화장실이 제일 무서워 여기 완전히 깊어져서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어디쪽에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방에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어디 방에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방에 있는지 그렇게 어디 비 páiscal 어디 방에 있는지 모르 drink 이즈 kendall 계 가서 왜 이러는거야 지금? 눈물이 닫힐.. 와 소름이 쏴.. 눈물이 닫진 않는데? 아... 와... 안에 있다! 뭐지? 뭔 소리야? 누구야? 미안해 무슨 소리야.. 뭐가 안에 있어..? 다 너무 무서웠어.. 문 열었다..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이거.. 야.. 뭐야.. 이거.. 아.. 저거 뭐야.. 퇴근! 퇴근 쌓아 x2 저거 뭐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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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볼께요 열어볼께 잠깐만 x2 니꺼 우리 시절봐 우리 시절봐 우리 시절봐 우리 시절봐 앞에 있어! 너무 늦은 줄 알았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누구야? 니 안에 매니저 무슨 소리야?! 어휴 아휴 기운이 남아있어 기운이 남아있어 기운이 남아있어 기운이 남아있어 왜이래? 와..자국은 있다.. 자국은 있다.. 자국은? 자국은 있어? 아까 전에 화장실을 봤던 애기가 여기도 돌아가는데 여기도 돌아가면서.. 너 뒤에서 뭐해? 너 거의 창문 뒤에서 뭐해? 뭐야? 뭐야? 화장실 쪽이 녹았다.. 화장실 쪽으로 녹았어.. 화장실 쪽으로 녹았다.. 저거 뭐야? 너 뭐야? 저거 봐봐.. 저 친구 뭐야? 저 위에 봐봐.. 뭐야 너? 뭐야 너..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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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 아 뭐야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흑 흐흐흐 저 위에서 내려왔는데.. 흐흐흑 화장실 손으로.. 화장실 손으로.. 와.. 깜짝이야.. 나방새끼.. 진짜 나 복음면네.. 저리 가라.. 저리 가.. 무쌍게.. 징그러 죽고 있네.. 뭔데.. 여기서 이따 간거야.. 뭔데.. 여기.. 섰다 앉았다 그랬네.. 와.. 너무 죽었어.. 너 뭐야.. 너 원하니.. 뭔때문에 얘기를 해.. 배우하고 다녀.. 거기 앞에 그리고 무언가 있지 말고.. 얘기를 해봐.. 얘기해봐.. 내 손 잡고 얘기해봐.. 내 손 잡고 얘기해봐.. 내 손 잡고 얘기해봐.. 내 손 잡고.. 우와.. 한 바퀴를 빙 돌고.. 이쪽인가.. 아무튼 이쪽인가..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나왔다가.. 화장실 안했어.. 화장실 안했어.. 옷 잡고 얘기해.. 어디에.. 호성아..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다.. 저거.. 뭐야..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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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머리.. 짱은 머리.. 뭐야 이런 소리야 완전성나요? 야 조심히 가만히 있어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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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 오XX 학교에서 지금 난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